딱 봐도 달리는 것 같죠? 달리면서 파워 던지면서 막혀있는 검은꽃 죽이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하! 아니 스피니맨 스피니다! 표시를 해주세요 야 이거 아닌데? 이거 아 잠깐만 좀 폭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오케이 안 돼! 재밌네요 역시 이렇게 짧고 스피디한 맵이 재밌다니까? 좋아 좋아쓰 좋아쓰 오케이 끝날거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끝난다고? 아! 던졌잖아 던졌잖아 아 내가 그렇게 느렸나? 아 제 순발력이 겨우 요정도네요 아 기록이 다 거기서 거기겠는데 분명히 이 와중에 빠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빠른 사람이 아니 아주 조금이 아닌데?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아주 조금이 아닌데? 왜 이렇게 빨라 아 제발 잘되다가 갑자기 왜 안되냐 아 따라해 야